오우 긴이 왜 안됐지? 수희 아저씨 왔습니다 수희 아저씨 약간 좀 정신이상자 수희 아저씨에요 아저씨 잘 맞췄어 아아 아저씨 시작한지 얼마 안됐단 말이야 아이씨 톰 라이트 도망가 안쪽 잡았나 아이씨 깜짝이야 아이씨 후우 일단 여기를 열고 어? 나 열쇠 있는데? 어? 열쓰 열쓰 게임 스폰 하지 말아주시고 막힐 때마다 제가 어려운 거 있으면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그때 가르쳐주시면 됩니다 뭐야 이거 교탁형 빼고 휴지통 있어 그리고 진짜 무서워 이 게임 그러니까 진짜 오늘 밤 잘 자고 싶은 분들은 그냥 안 보시는 걸 추천해요 나 이거 이거 보고 그날 밤 잤다가 그냥 공포..씨 장난 아니었어요 아이씨 없네 아무것도 없어 아이씨 없나 여기 자주아 아저씨는 아니 열쇠소리가 나면 수위아저씨가 있는건데 조심해야돼 가만히있으면 돼 뭔 소리야 으음? 뭐? 뭐? 왜 그러지? 꼈었나? 수야씨 꼈나봐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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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요! 간다고! 뭐야? 흠 하아 아이 쫙쫙쫙쫙 썩쌙쌙쫙 불 켜야지 여긴 방송실 촛불이 제대로 보인다 이제 그쵸? 촛불이 동그랗게 보여 송량모양이 여긴 별거 없거든요? 여기보시면 빨간색 피 여기 뭐 별거 있을거 같은데 있어야 정상인거 같은데 일단 불을 끄고 수위 올수도 있으니까 이 게임은 화이트데이라는 전복게임이에요 딱 소영이부터 찾아야돼 소영이 어? 어디야? 수야이씨 왼쪽에서 소리 나는데? 헉! 아 바로 앞에 있다 이씨 아이씨 제발 날 모르고 지나갈게 아이씨 아저씨 나 본거 같은데 수영아! 양둥이 피하고 아이씨 숨길데가 없는데 잡았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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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좀 아아! 수영이 좀 찾아야 돼! 그만 좀 아 그만 좀 헉! 여기 귀신 나오는데 여기 안 보일까요? 여기 목매날았던 귀신이 있던 곳인데 야 수희가 근데 무빙만 하면 못 쫓아오네 괜히 쫄았네 일단 수희는 마스터 했고 여기 뭐하는 데야? 여기 뭐지? 처음 보는데? 수영이는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수영이를 만나야 되는데 문은 뭐 다 열리지 않는 문이야 나 열 수 있는데 여기도 열리나? 체육창고? 도대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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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터 끼거든 어? 드 descript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죠 여러분? 음 $2 문서가 놓여입다 라끄라니님 감사합니다 수업일지 체육 창고 정리 뭐야 이거 어? 뭐 있다 우로 돌려 야구까지 자로 돌려 배구까지 우로 돌려 축구까지 자로 배로 자로 돌려 농구까지 뭔 소리야? 뭔 소리지? 암호인가? 어? 우로 돌려 우 우로 돌리고 자로 돌리고 우로 돌리고 자로 우로 돌리고 아닌데? 인원 개수인가? 우로 돌려 야구 야구 9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덟 아홉 아 이게 아니고 이건가? 이건가? 9? 9 공 개수라고? 인원 인원이 아니고 야구 공 개수라고? 뭔 소리야? 공은 다 한 개씩인지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다 공이 하나인데 뭔 소리야? 아 반으로 가서 공을 외워야 된다고? 아 교실에 이런 게 있어? 아 여기? 아아 여러분들도 대신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잘봐 야구공은 4개입니다 야구공은 4개 배구공 하나 축구공도 4개 농구공이 5개 야구공 5개라고? 4개인데? 4개 아 클릭하면 나오는 거야 야구 4 1 4 1 4 5 4 1 4 그러면은 야구공이 4개였죠? 이렇게 4개를 맞추고 그 다음에 배구공 배구공 하나지? 아 일단 여기 놔둬야 돼? 아 일단 여기 놔두어야 돼? 오케이 그냥 여기 놔두고 그 다음에 배구공 하나지? 어? 용이 안 놔둬죠? 됐다 용 야구공이 4개 여러분들 아니 우로 돌리면은 야구공을 그냥 야구공 숫자대로 여기 숫자를 맞추는 거예요? 아니면 그냥 그 회전속도로 그 회전수로 4개를 하는 거예요? 4번 돌리면 돼? 아 4번 돌리면 돼? 3 2 3 그 다음에 배구는 하나 그 다음에 축구공이 축구공이 4개였죠? 그리고 5개였나? 농구공이? 안 되는데? 회전수가 아니라 숫자를 맞춰야 된다고? 그 봐 숫자잖아 왜 회전수래 숫자에 맞춰야 되는 거잖아 교실 가면 공이 또 있다고? 아 그래? 일단 그럼 교실에 한번 가야되네 이거 뭐야 반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공 아 뭐야 이거 오감증이 와가지고 공도 반납해야 돼? 뭐야? 죽은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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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는거야? 뭐지? 죽는.. 죽은거야? 자는거야? 천천히 천천히 책상 위에 뭐 있다고? 어 저기있다 저기 뭐야 이거 아이씨 아이씨 두 두 도대체 언제 먹는거야? 정천히 탕 탕 탕 아이씨 저기 뭐야 어떻게 춥지 그러면 아까전에 그 읽은거 뭐 있는데 그거를 읽어서 어디 반에 어딨는지 그걸 봐야되네 내 여기 있나? 여깄다 2학년 12반 2학년 4반 5반 7반 요기 가면 되는거잖아 그쵸? 아 4 5 7 12 뛰면 안된다고? 아 오케오케 내가 1회차니까 여러분들 이해해주시고 제가 모르는 부분만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물어볼때만 답답하시면 다른방 가시구요 답답한 방이 여기 개 답답해요 저 방장 개 답답한 방이니까 시비! 여깄다 시비 네 어? 소형인가? 쓰읍 어이씨 귀신같은데 여기 여기 먼저 갔다가 쟤 수위 딸이잖아 저번에 쟤 만나다가 튕그러 아 쫄지마 쫄지마 귀신없어 12반에 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공이 없네 12반에 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공이 없네 4 5 7 10인데 왜 공이 없지? 여깄나? 여깄네 아아 농구공이 있다 그러면은 아까 농구공 5에서 1이 추가되는거야 내가 가져갈 수가 없네 그쵸 추가되는거죠 농구 6이야 아 여러분들 좀 외워주세요 같이 아 눈으로 써야돼 혹시 수학과 나오신 분 수학이나 막 회계 막 이런거 숫자에 강하신 분 어? 콩의 콩의 눈? 아 나 좀 이런 생각하면 안되데 주인공 얘 좀 집안사정 안좋은 애 아닙니까? 학교에 맨날 이렇게 밤마다 와가지고 이 두유랑 막 궁같은거 팔아가지고 살아가는 애 아니야? 꼬리 깔아온거지 도둑놈아이야 사물함 다 지지고 지금 그니까 수요아저씨가 열받는거지 맨날 없어지니까 그거봐 화났잖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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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11반 필요없고 아 아 아 여자애 있어요 여자애 근데 말이 없는 여자야 9반 9반 8반 어 뭐야 움직이네? 뭐야 어 넌 그때 학교엔 웬일이야? 뭐야 다이 다이어리를 돌려주라고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어 내가 가지고 있어 어 저거 뭐야 뭐지? 괴물? 어 어 내가 가지고 있어 뭐지? ha 괜찮아 누가 어 으어ude 으어양 으악! 으악! 어떡하지? 내가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애 구하러 올게! 기다려! 아! 내가 구하러 올게 공만 세고 아! 아! 아저씨! 아저씨 잘못됐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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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! 아! 나 시작한지 얼마 안 됐단 말이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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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